안녕하세요. 로크민직입니다. 오늘은 기타 베이스 앰프 시뮬레이터로 아주 유명한 앰플리티브5 맥스 버전2 세일 소식이 있어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먼저 ikmultimedia.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세일 소식이 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내용 나옵니다. 지금 이제 이 가격으로 세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공식 홈페이지는 이 가격이지만 제가 이 영상 준비하는 이유는 이것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영상 준비한 거고요. 여러 번 이제 제 채널에서 소개해드린 베스트 서비스사 홈페이지를 한번 볼 거예요. 그건 조금 있다가 설명드리고요. 이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작년 블랙프라이데이 때 이 앰플리티브5 맥스를 이 가격에 세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까지도 계속 이 가격을 유지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차이는 뭐냐면 버전2가 됐다는 게 차이입니다. 버전2에는 지금 이게 설명이 나와있지만 메사부기2 콜렉션과 이게 새로 나왔어요. 그리고 4개의 버추얼 엑스기어 페달이라고 하는 이 앰플리티브 안에서 쓸 수 있는 이제 꾹꾹이 같은 그 이펙터 페달을 이제 4개를 더 껴주는 게 바로 버전2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작년이나 올해 세일할 때 이미 나는 맥스를 샀는데 이거 업그레이드 없냐? 없어요. 좀 아쉽습니다. 그게 이제 밑에 내용이 나와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새 제품을 구입하든지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그냥 가격이 이렇습니다. 원래 이게 업그레이드 가격 막 이런 건데 이제 세일해서 그냥 다 퉁쳐가지고 이 가격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위 등급이 있거나 아니면 구 버전이 있거나 하신 분들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 가격으로. 얘는 좀 웃긴 애들이에요. 저는 예전에 스탠다드를 구입했는데 얘네들이 작년에 갑자기 뜬금없이 맥스 등급을 이 가격에 세일을 해갖고 아주 조금 억울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유용할 것 같아서 영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엠플리티5 맥스가 뭔데 이거를 이제 내가 구입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베스트 서비스와 세일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K 멀티미디어 공식 홈페이지에 엠플리티브5 설명 페이지입니다. 이것저것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맥스 등급은 사실 고민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떤 걸 주는지 궁금하시죠?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맥스 버전 2에 가지고 이거 세일 가격 나와 있죠? 여기 밑에서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은 여러 가지 콜렉션들이 있어요. 메사부기 1, 2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팬더 콜렉션 1, 2 오렌지 앰프 계열들 그 다음 이펙터 이거 유명하죠? OCD라고 풀톤 회사에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런 이펙터들도 다 껴있고요. 쇼모 를 누르면 더 나옵니다. 이것저것 있어요. 그리고 이거 svx1, 2 이거는 베이스 앰프 계열 콜렉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하나 앰프가 아니라 여기 안에 이펙터와 앰프 등등이 콜렉션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가격이 이거 하나가 다 99.99, 99.99 뭐 이래요. 그리고 엄청 싸게 세일을 할 때도 49.99는 종종 하고요. 진짜 저렴하게 내려올 때 29나 25 정도까지 내려온 걸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다 해서 이걸 전부 다 해가지고 99니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사실 베스트 서비스에서 하면 10달러 정도 싸게 하니까 9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0.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톤엑스라고 붙은 거는 별도입니다. 이거는 포함되지 않으니까 차가 없도록 해주세요. 톤엑스라고 얘기한 거는 앰플리티브보다 이제 후속으로 나온 다른 라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형제격 또는 동생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라인이니까 톤엑스라고 뭔가 붙어 있으면 이거는 앰플리티브5 맥스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펙터도 4개 포함되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거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X 붙은 4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 가격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하드웨어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페달처럼 밟는 그런 실제 이펙터로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소프트웨어로 앰플리티브 안에서 쓸 수 있는 것도 같이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훨씬 저렴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X드라이브 무료 배포할 때는 이거는 제 채널에서 영상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디스토션 드라이브 페달들 그 다음에 리버브 계열 딜레이 계열 그 다음 모듈레이션 계열들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게 맥스 버전 2입니다. 그러니까 90달러에 이 정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에요. 단 기타나 베이스를 녹음할 일이 있는 분들한테만 해당되겠죠. 또는 내가 직접 기타나 베이스를 녹음하지는 않아도 누군가와 함께 내 환경에서 녹음할 일이 있다. 또는 기타를 내가 한번 연습해보거나 사운드를 연구해보고 고민해보고 뭔가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면 이 가격이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입니다. 어디 디지털 이펙터 같은 걸 구입하는 거 아니면 앰프 시뮬레이터 중에 아이케 멀티미디어 앰플튜브 말고 타 회사들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 많죠. 좋은 회사들도 많고 근데 이 가격으로는 구입할 수가 없어요. 그 회사들 제품들은 근데 90달러에 전부 다 껴준다. 이거는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또 소개해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아주 결정적으로 비교 차트 한번 보고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다시 이렇게 앰플튜브5 소개 페이지로 들어왔고요. 여기서 버전스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보면 컴페어 버전스 있습니다. 이것만 눌러봐도 간단하게 여러 등급의 비교를 살펴보실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다운로드 풀 컴퓰리전 차트라고 되어 있어서 아예 PDF 파일처럼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앰플튜브5에 네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건 4죠. 이거는 언급의 가치가 별로 없고요. 5 중에 이제 비교를 해야겠죠. 네 가지 등급이 있는데 CS는 무료 버전이고요. 이렇게 이제 더여 있습니다. 이게 스탠다드입니다.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아우 이거 아우 속이 시원한데 이런 느낌을 받기 위해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체크가 돼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맥스 버전2죠. 이렇게 보면 비교할 것도 없어요. 다 체크 다 체크되어 있습니다. 아우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게 다 체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그런데 90달러 그러니까 기타나 베이스를 직접 내가 홈 레코딩 홈 스튜디오처럼 녹음할 일이 많을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입니다. 그러면 앰플리티브 프로그램의 화면을 바로 보면서 맛보기로 한번 딱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이게 구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런 걸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앰플리티브를 구입 후에 실행을 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DAW 프로그램 그러니까 큐베이스, 로직, 스튜디오 1 등등의 그런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그냥 자체적으로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스탠드얼론이라고 하죠. 큐베이스나 로직 같은 걸 사용하실 수 없는 분들도 그냥 컴퓨터만 있으면 누구나 쓸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단 기타를 컴퓨터에 꽂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꽂을 게 어디 있겠어요. 오디오 인터페이스 하나는 꼭 있으셔야 돼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요즘에는 뭐 아주 컴팩트하게 저렴하게 나오는 버전도 있고 조금 더 고급 사용자 버전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여러분들 상황과 여건에 맞는 걸 구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컴퓨터와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요즘은 대부분 다 USB로 연결되니까 뭐 연결이 어렵지도 않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다가 여러분들 기타를 꽂으면 됩니다. 이제 한번 쭉 보면요. 여기 앰프 헤드 이제 나와 있죠. 뭐 일렉트릭 기타 일렉트릭 베이스 등등을 합주실이나 뭐 이런 데서 조금이라도 연주해 보신 분들은 이런 화면들이 뭐 너무 익숙할 거예요. 노브 실제로 우리가 거기 현장에서 돌리는 것처럼 마우스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앰프 헤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더블클릭으로 골라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매사부기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팬더 뭐 들어가면 저는 이런 거 튜 리버브 굉장히 또 애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앰프 시뮬레이터 회사들이 있지만 이 앰플리튜브의 또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일단은 시각적인 직관성이 굉장히 좋아요. 타 회사 프로그램들은 시각적인 직관성이 약간 떨어져가지고 불편한 게 있는데 사운드와는 별개로요. 그런데 이거는 시각적인 직관성이 굉장히 좋고요. 또 하나는 실제 앰프 회사 이펙터 회사들과 라이센스 맺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라이센스를 못 맺으면 그 명칭을 그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조금 바꿔가지고 막 쓰고 그렇죠. 대표적으로 기타릭 이런 게 이제 트윈 리버브를 좀 바꿔서 트왕 리버브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이 앰플리튜브는 물론 다 라이센스를 맺지는 않았지만 라이센스 맺은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이 이름과 이 디자인을 쓸 수 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합주실이나 녹음실 같은 데서 다루듯이 그런 느낌처럼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친근감이 간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앰플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베이스 앰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맥스를 구입해서 설치하셨다. 그러면 IK 멀티미디어에서 앰플리튜브 관련해서 만든 소프트웨어는 전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다 맛보기로 한 번씩 눌러보시면서 사운드의 변화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 간단하게 봤고요. 그 다음에 앰플리튜브에서 조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몇몇 가지 한 번 더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펙터 이펙터 부분 눌러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래그해가지고 갖다 넣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페달 이렇게 쓰는 거 실제 쓰듯이 페달보드 만들듯이 여러분들이 배치해가지고 쓰실 수 있고요. 당연히 순서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껐다 켰다 당연히 되고요. 여러분들 노브 돌리듯이 되고요. 이게 이제 다이렉트 직렬 방식이죠. 앰프 앞단에다 넣는 거죠. 앰프를 베이스 앰플 해놨네요. 제가 좋아하는 튜닝 법으로 바꿔볼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펙터를 원하는 대로 그냥 넣으시고 거기에서 순서를 바꿔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펙터의 순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낯선 분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배치해가지고 쓰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제대로 된 톤을 얻기 위해서 이 순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이렇게 쓰는 게 좋다라는 약간의 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걸 따라서 배치를 하면 최적화된 톤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앰프 앞에다 페달 넣을 수 있는데 이렇게 뒷단에 넣으면 약간 FX 루프 이렇게 일종의 약간 병렬연결 처럼 되는데요.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원하시면 이렇게도 활용해 보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스피커 넘어가 스피커 보면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스피커 캐비넷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팬더 트윈 리버브 매치된 이런 스피커 캐비넷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조금 특이하게 해볼래 그러면 다른 걸로 여러분들이 고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앰프 헤드 와 캐비넷 서로 다르게 해 가지고 뭔가 새로운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기타나 베이스 톤 테스트 하거나 실험 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죠. 보통 렌탈 해가지고 쓴다 그러면 이제 시간대로 다 돈이 나가니까 그러면 돈 안 나가게 하려면 다 구입해서 해야 되는데 이걸 테스트 해보려고 이거 구입하고 저거 구입하고 언제 그렇게 해보겠어요. 그런데 앰플리티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맛보기로 여러가지 테스트를 다 해볼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 다 만들어 볼 수 있어요. 혼종을 만들 수 있죠. 팬더 앰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피커 캐비넷을 보시면 마이크 이렇게 나오죠.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것도 앰플리티브의 장점 중에 하나예요. 직관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실제로 녹음실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녹음실 가면 감독님이나 엔지니어분들이 이런 걸 다 세팅을 해주시는데 이쪽에 대주세요. 저쪽에 대주세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해주시는 대로 세팅 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제가 좀 바꿔볼게요. 이러지 못하잖아요. 솔직히 기타 연주자가 가가지고 그런데 홈레코딩이나 홈스듀로 개인이 직접 녹음을 한다. 내 환경에서 직접 해보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여러가지 세팅을 해가지고 한번 소리의 차이도 느껴보고 비교도 해보고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드웨어 쓰는 것과 또는 녹음실 환경에서 하는 거랑 100% 똑같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죠. 이 100% 완전히 똑같아. 이렇게 말씀 못 드려요. 솔직히 그런데 한 90% 80% 만 근접한 느낌이 나도 없는 것보단 낫잖아요. 야 난 그 장비 비싸 가지고 못 샀어. 야 그 녹음실 갈 여건이 안 돼가지고 아직 그런 사운드를 내가 들어보지 못 했네. 이런 것보다는 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가격대라면 구비해서 한번 톤도 만들어 보고 연구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기타 요렇게 SM57 로 돼있어요. 57 뭐 보시면 아실거에요. 슈어 거 그 다음에 뭐 유명한 몇몇 까지 있구요. 요렇게 사실은 맥스 등급이 되면 이 목록이 더 많습니다. 요렇게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스탠다드로 독박 써가지고 그래서 약간 맥스로 올리는데 업그레이드 가격을 따로 한번 안 해줄까 하는데 해주질 않아요. 웃겨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이제 여러분들 마이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룸 앰비언스 같은 것도 제어할 수 있구요. 여기에서 마이크 볼륨이나 펜이나 등등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체크해보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점은 뭐냐면요. 일단은 다른 캐비노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꿔보면요. 요렇게 보면 여기 스피커라고 돼있는 걸 한번 눌러보면요. 이렇게 스피커 유닛도 바꿀 수 있어요. 스피커 유닛이 브릿 시리즈는 대부분 마샬 계열들이고 아메리카는 팬더 계열들인데 어쨌든 요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직접 사가지고 경험할 일이 진짜 힘든 일이죠. 녹음실 가도 스피커 유닛을 바꿔서 써본다. 이런 일은 경험하기가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앰플리튜브 안에서 맛이라도 볼 수 있다는 거. 근데 나는 뭐가 뭔지 몰라서 그냥 디폴트로 그냥 써. 뭐 봐도 알겠어? 그렇게 이거보다 이게 나고 이거보다 이게 별로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활용해 가지고 나만의 톤을 좀 만들어 보는 거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런 재미로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여기 룸 눌러보시면 이렇게 공간의 크기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변경 해가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끝단에 보면 이렇게 끝단에 넣는 이펙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앰프 헤드 앞에 들어가는 어떤 꾹꾹이 페달 이펙터가 아니라 뒷단에 들어가는 약간 스튜디오 이펙터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넣어서 여러가지 쓰실 수 있고요. 이게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있고요. 아니면 이게 있네 하면서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잘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은 여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프리셋 많이 있으니까 프리셋 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프리셋 이 좋은 출발점이 될 거예요. 그걸로만 쓰는 게 아니라 프리셋 으로 일단 출발해서 사운드 괜찮은데 써보고 나만의 톤을 조금 더 바꿔가면서 만들어보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세이브도 할 수 있으니까 나만의 톤을 저장해 놓고 쓰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개 더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튜미너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DI 라고 되는 거는 보통 다이렉트 박스 또는 디렉트 박스 라고 부르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면 실제로 에펙터와 앰프 거친 사운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완전히 기타 또는 베이스 생소리가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동시에 두 개가 녹음이 되는 거죠. 이거는 베이스 같은 경우는 DI 를 또 따로 바로 녹음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보실 분들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일종의 라우팅을 기타 하나 해서 두 개 앰프로 넘어가는 이렇게 또 세 개로 넘어가는 걸로 해갖고 여러분들이 앰프를 여러 대 조합해 하고 쓰는 걸로 여러분들 해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아예 두 가닥으로 라우팅을 들어가는 거 일종의 스테레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탠드 얼론 에만 있는 건데요. 스탠드 얼론 에서 보면 여기서 보시면 자체적으로 DAW 프로그램 큐비스나 로직 같은 게 없어도 그냥 여기 앰플리튜브 내에서 이것저것 녹음 해볼 수 있게 이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기능들은 여기서 다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간단한 기타 스케치 또는 여기다 MR 올려놓고 이것저것 커버 해보면서 연습하는 이런 것들은 다 돼요. 여기 스피드도 조절할 수 있거든요. 이 재생 스피드 그리고 이렇게 여러가지 트랙들을 제어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메트로무 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더 특이한 기능 하나만 더 설명 드리려고 그래요. 뭐냐면 라이브 기능 있습니다. 이게 뭐냐 앰플리튜브 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이것저것 앰프 이펙터 스피커 유닛 마이킹 배치 등등의 여러가지 해가지고 나만의 톤을 딱 저장 해놨다. 그런데 이거를 라이브 현장에서 쓸 수 없을까 라고 고민하신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어디에서 톤을 저장하고 세팅할 수 있느냐 여기 라이브 버튼을 여러분들이 눌러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보면 이미 프리셋으로 이름이 저장이 되어있어요. 여기를 여러분들이 만든 톤으로 바꿔치기로 새로 저장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뱅크가 여러가지 뱅크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톤들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앰플리튜브를 라이브 해서 쓸 수 있다는 거 별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라이브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아니 앰플리튜브 는 이렇게 저장 했어. 근데 랩탑을 두고 와서 어떻게 마우스로 클릭 하냐 아니면 손으로 누르냐 그럴 수 없잖아요. 발로 제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제품이 하나 있어요. 그것까지 설명드리려고 해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아이릭 스톰프 IO 라는 건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밑에 쭉 보시면 생긴 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옛날 구제품이 있었는데 신제품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가격이 좀 비싸요. 400유로나 하죠. 우리나라 들어오면 50만원 60만원 되려나 훨씬 더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나온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우리나라 에서 는 쉽게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IK 멀티미디어에서 이렇게 함께 쓸 수 있게 이런 제품을 판매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렇게 아이패드 같은 것도 연결해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아이폰 아이패드 또는 스마트폰 등등에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사용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나는 아이패드나 이런 거 쓸 일은 없고 그냥 랩탑이나 연결 하려고 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그냥 usb 연결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멀티 이펙터 디지털 이펙터 이런 거 쓰는 느낌 처럼 사용하시면 되고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익스프레이션 페달도 달려 있고요. 이렇게 버튼은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보는 그런 디지털 이펙터 같은 모양을 띄고 있어요. 그리고 오디오 인터페이스 기능도 내장돼 있습니다. 사실 요즘 나오는 디지털 이펙터 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기능이 세팅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 그것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스탠드홀로는 이렇게 살펴봤고요. DAW로 들어가가지고 아주 짧게 잠깐만 보고 베스트 서비스 화면 보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큐베이스 안에서 연 거예요. 큐베이스 안에서 기타 녹음하려면 오디오 트랙 하나 만들어야겠죠? 모노로 오디오 트랙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앰플리티브를 거기 인서트 단에서 이펙터 불러오듯이 라이브 버튼도 없죠? 그리고 밑에 플레이백 뭐 이런 것들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 DAW 프로그램 안에 종속돼서 거기 하나의 트랙에 그냥 이펙터 처럼 활용하게 되는 그런 방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렇게 쓰실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에요. 큐베이스 로직 스튜디오 1 프로 2 등등 그런데 이 맛보기 영상에서 그걸 자세히 다 설명드리긴 힘드니까 그 내용은 추후에 다룰겁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자 한거는 스탠더론으로도 가동 가능하고 DAW 프로그램에서 쓸 수 있고 그리고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라이브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요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베스트서비스 홈페이지 한번 볼게요. 베스트서비스 다컴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요 내용은 아래 댓글로 제가 링크를 걸어놓을게요.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은 뭐 이것저것 드렸지만 거기서 구입하면 손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구입하시면 좋고요. 이 가격이 확정가가 아니라 얘네 회사 뭐 제 채널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이게 얘네도 환율 적용을 받아가지고 요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90에서 89가 지금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미리미리 참고해주시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시는 가격이 바로 그냥 카트에 놓고 결제하면 추가로 택스 붙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베스트 서비스라는 그러니까 그대로 구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 얘네 회사는 이제 한 달에 건너 판매하는 거니까 IK 멀티미디어에서 라이센스가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전달되는 게 시간이 살짝 걸릴 수 있어요. 하루 이틀 걸릴 수도 있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세일 기간은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이메일 기다리시면 되고요. 이메일을 통해서 그 시리얼 넘버 라이센스를 받으시면 그거를 IK 멀티미디어 홈페이지에 가입하시거나 로그인 하셔가지고 IK 프로덕트 매니저를 설치하신 다음에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설치 방법에 대한 내용은 이메일이나 마이오카운트에 설명이 잘 되어 있을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시면 된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막히는 부분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아래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앰플리티브5 맥스 버전2 세일 소식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오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용한 소식과 정보 있으면 영상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코미지이었습니다.